안녕하세요 번비나픽쳐스의 셀프입니다 제가 오늘 좀 특별하게 짧은 걸 갖고 왔어요 근데 뭐 어떻게 효과를 주냐 이런 강의여서 뭐 인트로 만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짧은 거 같고 이걸 하게 된 계기가 댓글에 정숨님인가 그분이 댓글 달아주셨어요 한픽셀 아트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달라 이렇게 해서 제가 방법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하나 있고 약간 스킬 하나 쓴 게 있고 세 번째는 스크립트를 쓰는 방법인데요 다 소개해 드릴게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스크립트 쓰는 거죠 제일 확실하고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도 소개하면서 이렇게 하면 될 거 같네요 강의는 자 한번 해 볼게요 어 제 영상을 소스를 갖고 왔어요 이거 아 우선 외국 튜토리를 좀 소개해야죠 저의 취지마켓 자 봅시다 제가 C4D 하시는 분들도 알 거예요 C4D 하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이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튜토리얼 만드시는데 근데 주로 C4D만 하시는데 C4D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어떤 스킬 같은 거 좀 알려주는 데인데 에펙도 예전에 하셨어요 그래서 날짜 보시면 2016년도 인걸 아시죠 6.25네요 네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어 그래서 이분 소스를 갖고 온 거고 이거는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C4D가 있으시면 이건 무료로 제공되는 그런 소스이기 때문에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 보죠 작게 갖고 왔고요 어 이걸 좀 프리컨프 좀 시킬게요 그래서 갖고 오게 되고 자 처음에 방법은 어 모자이크를 했을 거예요 아 이 플러그인은 자 이거 지금 쓰고 있죠 여기 뜨는 거 보여드릴게요 가운데 자 이거는 에펙스 콘솔이라는 플러그인이고요 어 비디오 코파일럿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거는 항상 그래서 제가 요새 또 프리셋 뭐 어떤 플러그인 이런 거 좀 찾아 보이는데 항상 추천 목록에 들어간 게 이거예요 그래서 꼭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좋습니다 하고 어쨌든 자 효과를 찾을게요 모자이크 모자이크 에 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모자이크 효과가 될 때 이렇게 하죠 이렇게 쓰셔도 되고 픽셀아트에서도 쓰는 방법인데 좀 옛날 방법인 거 같아요 그래서 요새 잘 안 써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숫자를 좀 높이면 돼 이렇게 숫자를 좀 높여 가지고 그리고 지금 엣지가 조금 번지는데 이거를 조금 하면 다 잡아주죠 그래서 픽셀아트가 만들어지게 되고 됐죠 이렇게 됐는데 이제 모자이크 이제 외국 튜토리얼에서 이거의 단점은 우리가 그 적정한 값을 찾아야 돼요 계속 이걸 만지면서 양쪽 그러니까 수평 방향이랑 수직 방향의 이런 모자이크 방향을 계속 찾아줘야 돼 가지고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천하진 않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CC 볼 액션이라고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픽셀을 만드는 건데 이렇게 수치를 좀 만져보시면 이거를 3으로 줄이고요 이거는 볼 그리드 스페이싱은 그 픽셀 크기겠죠 이렇게 줄여 주시고 사이즈를 좀 눌리면 여기 안에 있던 그리드가 좀 없어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잡히게 돼요 그리고 이거의 장점은 이제 픽셀이 이제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딱히 어떤 변화를 주지 않아도 괜찮아서 좀 유용한데 문제가 지금 이렇게 그리드에 약간 검은 선들이 좀 보이잖아요 이거 뭐 쓰실 분들은 쓰셔도 상관없는데 이거 좀 없앨게요 그래서 어떻게 없애냐면 여기 효과 중에 카툰이라고 있습니다 만화효과 넣어주시면 이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광고에도 많이 쓰이는 효과인데 이렇게 뭐 검은색 선? 픽셀처럼 보이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사실 저희는 이 검은색 선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렌더로 들어가셔가지고 Feel이 있습니다 Feel 눌러주시면 그 상태가 유지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배경 쪽에 그런 그리드 효과는 좀 없어집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것들은 이렇게 건드려주시면 되고 이거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뭐 건드리면 뭐 어떻게 변하는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효과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한번 픽셀 효과를 줄 건데요 사실 튜토리얼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 아까 소개한 아이디자인에서 파는 건데 한 19달러인가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,000원 정도만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스크립트예요 그래서 그런 픽셀을 좀 쉽게 바로바로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 저는 이렇게 꺼내놨어요 사가지고 오늘 이것 때문에 이걸 샀어요 사실 픽셀아트를 잘 안하는데 그냥 샀고 그냥 소개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픽셀아트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하나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 구매하시고 자 한번 해볼게요 아까 영상을 갖고 오고요 이게 영상에도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튜토리얼을 보면 일러스트 파일을 직접 리깅을 하든 움직임을 주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영상을 해봤는데 제대로 적용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해볼게요 자 영상 있고요 여기 보시면 쉬워요 픽셀 사이즈는 픽셀 크기가 얼마일 거냐 해서 3으로 해놓고 컬러 모드는 8비트 모드 16비트 뭐 이렇게 자기 맘대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6비트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바꿔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거 픽셀레이트 입테면 바뀌어요 이렇게 픽셀이 쉽죠 끝나요 그러면 픽셀 된거에요 이렇게 된거고 어 이렇게 한 방 이렇게 그냥 끝내셔도 상관없고요 자 이게 영상에서 아까는 안 돼가지고 제가 일러스트 파일 하나 갖고 왔어요 그래서 좀 지울게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그냥 예전에 좀 유튜브 좀 만들다가 어 뭐 이렇게 만들었어요 애니미션을 뒤에 배경 좀 만들게요 자 지금 이제 픽셀 아트 좀 지울게요 자 이렇게 해서 선들이 어느정도 깔끔하죠 깔끔한데 어 이거를 그 이게 추가 기능이라고 있어요 이게 버전 2인데 추가 기능인데 어 이 일러스트 파일을 살짝 깨트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선들이 그렇게 부드럽지 않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이거를 set draft quality를 바꿔주세요 그럼 어느정도 살짝 깨지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픽셀 레이스를 눌러요 픽셀 레이틱 그러면 만들어줍니다 좀 좀 더 픽셀 효과를 좀 더 잘 주기 위해서 그렇게 작업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효과가 없네요 이동 효과를 좀 줄게요 간단하게 자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보시면 약간 픽셀이 반짝반짝반짝거래처럼 그 뭐라 해야 되나 이거를 플리커 얘가 빛이 반짝반짝하는 것처럼 그게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거슬리 이걸로 쓰셔도 상관없는데 거슬리시는 분들은 이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아까 여기 조정 레이어가 생길 거예요 Add Adjustment 레이어가 생기는데 여기서 액션 누르고 Add D Flicker라고 있어요 그러면 그 플리커 효과를 잡아주거든요 이렇게 눌러주시고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어느정도 잡아주는데 약간 약간의 흔들림이 생겨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흔들림이 생기지만 어쨌든 그런 반짝반짝거리는 효과는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좋죠? 그리고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게 있는데 이거를 렌더로 하시잖아요 렌더로 하는데 이게 MP4는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 고전 방식의 렌더 렌더 큐에서 보시면 우리 베스트 세팅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베스트로 돼 있는데 이걸로 해버리면 픽셀 저거 안 먹혀요 안 먹혀가지고 여기서 Draft 여기서 Current 세팅으로 바꿔주세요 퀄리티를 그 다음에 뽑으시면 그 효과가 그대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퀄리티를 베스트가 아닌 Current 현재 세팅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튜토리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 부탁드립니다